서울에서 안성으로 내려옵니다. 근데 이 구멍이 하나예요. 나오는 구멍이. 고3저수지가 있지만 이건 사실 스마트IC잖아요. 그러니까 이쪽에 막 산업단지가 엄청나게 있다거나 이곳에 볼일 볼 일들이 많으면 이쪽으로 많이 빠지는데 사실은 이IC는 그렇게 많이 사용하지 않을 겁니다. 휴게소, 서울 세종강고속도로의 랜드마크인 휴게소가 있기 때문에 사용은 되겠지만 여기 이쪽으로 진출입이 많이 되거나 그러진 않을 거예요. 왜? 안성이 다 이쪽으로 몰려있으니까. 안성 도심이 이쪽으로 다 되어있기 때문에 안성시청, 안성버스터미널 이쪽으로 다 되어있기 때문에 가장 핵심적인 것은 이 동안성IC 다시 말씀드리면 정식 명칭은요. 안성맞춤IC로 또 바뀌었어요. 안성맞춤IC로 다 빠져나온다는 사실이죠. 왜 이 밑에 놓고만 안 빠져나갔느냐. 이 밑에 마둔저수지 장중리는요. 제가 이 네 곳을 다 가가지고 촬영을 정말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여기 고3저수지 수변도 엄청 많이 촬영했고요. 이 주변 종합운동장 안성맞춤IC가 생기는 종합운동장 사거리도 엄청 많이 알아봤고 그리고 이곳에 가도 장중리에 가보면 정말 사람들 없어요. 통행량이 거의 없어요. 이것은 제시기능으로 보면 되고 이 서운IC 같으면 향후에 시간이 좀 많이 걸릴 겁니다. 이곳은 발전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곳에 빠져나가면 왜 그러냐면 지금은 완전히 시골입니다. 이것도 너무나 시골이고요. 서운 면사무소가 이곳에 있거든요. 이곳 땅도 예전도 아니죠. 한 1, 2년 전만 해도 굉장히 샀었는데 이 서운 입장IC가 이제 생긴다고 하니까 땅값이 덜썩덜썩합니다. 그런데 이거는 시간이 꽤 걸려요. 왜 그러냐면 이까지 안성맞춤IC까지 개발이 됐고요. 여기서부터 이 미천요. 2024년까지입니다. 앞으로 4년이 더 걸려야지 되는 거고 이 안성맞춤IC 같으면 2년도 채 안 남았습니다. 이제 이게 완공이 되는 게 지금 한참 여기에 공사를 하고 있거든요. 자 그러면 대부분의 차들이 어디냐 이 안성맞춤 안성에 4개의 IC가 생기지만 결국은 이곳입니다. 이곳 안성버스 터미널이 있고요. 안성시청이 있고 안성도심이 있는 이곳에 위치한 곳으로 다 빠져나간다는 거죠. 그러면 이쪽으로 빠져나가는데 지금도 38번 국도가 이게 생깁니다. 이 38번 국도가 어떤 국도냐면 석병택부터 시작돼서 보성 안중 거쳐가지고요. 그 유명한 안성IC 있죠. 이 안성IC를 거칩니다. 여기에 스타필드가 생깁니다. 이 스타필드는 고향에 있는 스타필드의 2배 일산에 있는 스타필드의 2배 크기로 엄청나게 생기죠. 그러니까 여기에 벽목현상이 생겨서 엄청나게 막힐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걸 우회도로로 지금 밑으로 내리는 방안도 지금 막 얘기하고 있고 하는 그런 단계거든요. 그 유명한 이 산업도로 형식을 딴 이 38번 국도의 차량 통행이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엄청나게 막히다가 결국 여기서 좀 풀어져가지고요. 이까지 오게 됩니다. 그러면 지금도 이 38번 국도는 차량 통행이 정말로 가보시면 많아요. 지금도. 그런데 이게 서울 세종관 고속도로가 생기게 되면 이곳으로 다 빠져나올 거 아닙니까. IC에서도 빠져나오고 38국도를 타가지고서 동쪽으로 서쪽으로 여러가지 업무 때문에 빠져나가는 차량들이 많겠죠. 그러면 유동성이 많은 차량의 유동성이 많고 IC가 생겼다는 것은 내가 기업을 한다고 생각한다면요. 이 IC에서 먼 곳에 있지 않을 것 같아요. 이 IC에서 가까운 어디 근처에 기업을 하려고 있겠죠. 그래서 아까 용인 SK하이닉스에 원삼IC가 생기고 평택 삼성 반도체 근처에 고독 IC가 생겼던 것처럼 여기에도 보면 IC가 생겼다는 것은 이 근처에 산업활동을 할 수 있는 아니면 물류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이 있는 그런 산업단지라든지 물류센터라든지 이런 것들이 분명히 들어오게 될 것 같아요. 분명히. 그래서 현재 보면 종합운동장 이 사거리 이게 종합운동장 사거리거든요. 이게 보면 이쪽으로 보게 물류센터라고 24만평 가까이가 잡혀있어요. 실제로요. 그리고 이곳에는 굉장히 큰 이슈들이 지금 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물류단지 아니더라도 이 IC가 빠져나오게 되면 이 종합운동장 사거리거든요. 이 위쪽으로 가게 되면 여기에 보면 또 안성맞춤 랜드라고 해가지고요. 천문과학관도 있고 컨벤션 뷔페 웨딩홀도 있고요. 그리고 남사당 전수관도 있고 박두진 문학관도 있고 한 여기에 정말로 잘 해놨더라고요. 안성시민들이 가가지고서 쉴 수도 있고 구경거리를 볼 수 있는 그런 것도 만들어놨는데 이 위쪽보다는 사실은 이 아래쪽입니다. 제가 보는 견해 같은 경우는 이 IC에서 빠져나와서 이게 4차선이거든요. 여기도 현재 4차선입니다. 종합운동장 사거리 쪽으로 내려가는 이 라인 이 라인이 현재 지금 4차선인데 이 4차선이 여기서 끊어집니다. 세븐일레븐에서. 근데 여기서부터 이까지가 2차선이었거든요. 종합운동장에서 금강저수지 안성시민들이 사랑하는 이 금강저수지 쪽으로 빠져나가는 이 부분 있죠. 이까지가 2차선이에요. 근데 이게 4차선 공사를 지금 다 했습니다. 해가지고서 지금 마무리 단계예요. 위기가. 한번 들어가 볼까요? 실제로 여기를 한번 찍어봐드릴게요. 여기 어떻게 되냐면 로드뷰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2차선이잖아요. 근데 지금 4차선 공사가 지금 옛날 사진이라 아직 이게 안 돼 있는데 공사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근데 제가 더 내려가 볼게요. 공사가 이미 다 끝났어요. 사실은. 네. 제가 며칠 전에도 가봤는데 이 4차선으로 확장하고 있네요.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지금 이게 다 됐어요. 그래서 올해 6월 이전에 이게 마무리가 돼서 종합운동장 쪽으로 4차선으로 넓혀지는 걸로 됐습니다. 그럼 이런 일들이 제가 볼게요. 이런 일들이 어떻게 해서 이게 일어났는가. 그러니까 종합운동장 쪽에서 종합운동장 사거리에서 이쪽으로 왜 4차선을 넓히고요. 그리고 참 302번 도로 있죠. 여기 안성에 보면은 여기 302번 도로가 있습니다. 안성 시청에서 바로 금강저수지로 관통할 수 있는 이게 지금 2차선 도로로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 2차선 도로가 토지개혁계획 들어가 보면 이게 4차선으로 확장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네. 확장계획을 가지고 있어서 이 금강저수지로 모아지더라고요. 이게 그런데 올해 이 금강저수지 40만평이 개발됩니다. 데코로드부터 시작해가지고서 출렁다리, 집라인, 주차장, 그리고 농산물 판매하는 막 그런 건물 이런 것들이 다 지금 덜어서더라고요. 올해 이게 발표가 났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 공청회도 갖고 올해 벌써 1월달에 공청회도 1월 15일날 했던 걸로 봤거든요. 그러니까 이쪽으로 지금 모아져요. 이 금강저수지는 낚시하는 곳은 아니고요. 이곳의 수변에 보면 굉장히 수려합니다. 여기 보면 세렌티피티라는 레스토랑이 있는데 거기 가서 돈가스도 있고요. 주꾸미도 있는데 그거 드시면 후식으로 커피를 공짜로 주더라고요. 제가 여러 번 가서 먹어봤는데 맛도 좋고 좋아요. 근데 어쨌든 이 주변도 개발이 되면서 이 안성맞춤 IC 이쪽으로 다 빠져나오겠죠. 차량들이 빠져나오게 되면 기업들이 IC 근처에 다 배치하려고 그러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 안성시 종합운동장 보면요. 여기 종합운동장이 있고 홍익아파트가 있잖아요. 여기에 보면 한 18개 동이 되어 있고요. 한 세대수로 한 2천 세대 정도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인구수는 한 5, 6천 명 정도 여기 살아요. 근데 옛날 아파트라 누가 이 아파트를 투자하면 어떡하냐. 이런 아파트 사시면 안 됩니다. 죄송합니다. 홍익아파트 사시는 분들은 죄송하지만 이건 옛날 아파트라 너무 오래됐어요. 이런 데 투자하기는 어렵고요. 이런 주변의 땅 같은 경우에 괜찮죠. 여기 보면 야구장도 있고요. 보조구장도 있고 두 개나 있죠. 그리고 안성국제 그냥 전구장이 아니라 안성국제 전구장이고요. 체육관, 국민체육센터, 실외수영장, 배드맨턴장, 향당무전수관이라고 되어 있네. 이곳에 이런 체육시설이나 편의시설들이 다 모여 있다는 것은 결국은 이쪽은 다 개발될 수밖에 없겠죠. 왜? 안성맞춤 IC가 아주 가까이 바로 빠져나가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곳 같은 경우에는 지금 도시지역이거든요. 이 도시지역 내지만 이건 나중에 향후에 용도구역이 상향될 가능성도 굉장히 높은 지역이죠. 이쪽은 왜? 그리고 또 좀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들 사람들이 얘기를 하시는데 이거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여기 보면은 절대 농지입니다. 네 여기 다 절대 농지죠. 그럼 이거를 한번 지적도로 보면요. 이게 절대 농지지만 보세요. 눈으로 보면 절대 농지인데 실제는 생산녹지예요. 생산녹지, 생산녹지, 다 절대 농지인데 생산녹지예요 이렇게 보면 야 이거 풀어지겠구나 해가지고 사람들이 여기로 막 투자하려고 해요. 이런 절대 농지에. 예 여기 사실은 도시지역 내 국토종합이용에 관한 법률에 보면 이게 도시지역 내 생산녹지거든요. 근데 그 뒤에 보면 뭐냐면 농림부에서요. 농업진흥구역이라고 딱 표시가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현재 이따 건물을 짓는다든지 개발 행위를 할 수 없어요. 이쪽에 뭐 건생을 한다든지 일반 창고를 짓는 창고도 안 돼요. 이런 쪽은. 농가 창고나 이런 거나 가능할까요? 아예 막혀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곳을 문의하시더라고요. 이곳에 40만원, 50만원을 주고 산다고요. 라고 얘기하는 거 보고 저 깜짝 놀랐습니다. 이런 쪽에는 절대로 들어가면 안 됩니다. 왜 안 되냐고 말씀을 드리면 다시 볼게요. 절대 농지잖아요. 이런 곳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향후에 도시객이 잡혀서 만약에 이렇게 도시객이 잡혔다. 생산 녹지니까요. 그럼 이곳은 뭘로 들어갈까요? 환지로 갈까요? 절대로 환지로 가지 않습니다. 이런 절대 농지 같은 경우는요. 100% 수용입니다. 제가 이건 자신이니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이거는 수용으로 될 수밖에 없어요. 이걸 어떻게 환지로 줍니까? 평택 같은 경우에는 지제역 앞 같은 경우도 한 10만평 되는데 그거 다 수용됐고요. 평택 고득신도시 다 수용이고요. 브레인시티 다 수용이고요. 이건 환지로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수용당하면 수용가로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못 받습니다. 그래서 이런 쪽에 투자하는 것은 굉장히 무리라고 생각이 들고요. 아무튼 안성지역은 개발 호재는 분명히 있습니다. 이 경부속도로가 있지만 경부속도로보다는 공도읍에 한 5, 6만명 살고 있는데 이 공도읍 사람들은 사용하기 괜찮아요. 그런데 대부분이 이쪽에 다 몰려있기 때문에 안성시청이라든지 당황지구, 아양지구, 안성제일산업단지 이쪽에 다 인원들이 몰려있기 때문에 이쪽 중심으로 보셔야 된다는 사실이죠. 그렇다면 향후에 이 경부속도를 이용하는 것보다 이 서울세종강고속도로 약 30분, 35분이면 이곳에 닿을 수 있는 서울세종강고속도로가 용인까지는 120km, 용인에서 세종까지는 140km로 달리기 때문에 35분만이면 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35분에 떨어지는 이곳에서 빠져나가는 모든 업무 차량들 공무원들이나 일반 시민이나 아니면 물류업체라든지 일반 회사라든지 다 이쪽으로 빠져나가면 이 빠져나가는 도로 주변으로는 당연하게 어떤 건생이라든지 여러 가지 상업적인 행위를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아지겠지요. 사람도 많이 다니고 차도 많이 지나가니까 그럼 그 지역이 어디냐 저는 이 라인이라고 봅니다. 이 사거리를 중심으로 해서 이 라인들을 봐야 되는데 이쪽에는 또 어떤 물류단지라든지 이런 계획이 또 잡혀있어요. 그래서 안성 쪽은 정말로 성장할 수 있는 지금 현재는 안성시 인구가 19만 명이 조금 안 돼요. 그러니까 저는 19만 명이라고 하는데요. 향후에, 향후라면요. 20년, 30년이 아니고요. 10년 안쪽에 30만 8천명이 간다고 예상되어 있어요. 안성시에 지금 18만 명, 19만 명인데 50%가 더 넣는 거예요. 그럼 어디로 넣을까요? 이 시골에 막 넣을까요? 아닙니다. 항상 넣을 때 도심 중심으로 해서 넣게 되겠죠, 인구가. 그래서 이 안성 지역 같은 경우는 투자 관점에서 보면 굉장히 좋아요. 그런데 아무데나 다 산다고 해서 다 오르지는 않아요. 왜? 인구가 막 50만, 100만 이렇게 간다면 안성 곳곳에 다 가도 되는데 고작 10만 명 넣어요. 그런데 어쨌든 안성시로 보면 18만 명, 19만 명에서 30만이 되니까 무려 50%가 넣는 거예요. 그런데 그 넣는 게 이 안성 땅덩어리 전체가 다 넣는 게 아니라 넣을 수 있는 곳이 있다는 거죠. 예, 안성시민이 자리할 수 있는 그리고 인구 증가가 될 수 있는 곳이 몇 군데 있다는 거죠. 그 몇 군데가 어딘가 그걸 찾아내는 것이 맞는데 정말로 이 안성에 대해서 여러 편 한 20편 가까이 올렸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좀 많이 파악했어요. 대부분 보면 제가 이제 점 찍어놨던 게 안성시청 중심으로 해서 왜 이쪽으로 못 들어가느냐, 서쪽으로. 안성시가 이미 다 개발된 곳입니다. 이곳에는 들어갈 자리가 없습니다. 이쪽은 산으로 되어 있고요. 이쪽은 이미 시내권이기 때문에 땅어대 들어갈 데가 없습니다. 다 값이 비싸기 때문에. 그러면 아직까지 미개발지 앞으로 향후에 집가가 오를 지역은 개발이 안 된 곳이잖아요. 저는 그래서 이쪽 주변을 IC도 있고요. 이쪽 갭도 있고요. 이쪽 주변을 본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너무 안쪽보다는 항상 도로 중심으로 보시라고 말씀을 제가 드렸던 부분이고요. 그리고 또 한 곳에 보면 이곳에 보면 안성시 끝자락 이쪽에 서울면 위쪽에 보면 대부분 다 여기에 산업단지들이 다 위치해 있습니다. 미양 농궁단지도 있고요. 미양 제2일반산업단지가 여기 있거든요. 그리고 보면 안성제일반산업단지가 있고 2산업단지가 있고 그리고 여기 4산업단지까지 있어요. 그리고 이쪽에 종수기업 산업단지가 또 생겨요. 24만평인가요? 몇만평인가 또 생겨요. 그렇기 때문에 이쪽도 굉장히 좋아져요. 그래서 여기 보면 서운 입장 IC가 여기 생기는 것 같아요. 여기에서 57분 국도 라인까지 연결되거든요. 여기는 입장이고요. 그래서 이쪽에서 타고서 쭉 올라가면 10분도 안걸려요. 10분도 안걸리는 곳에 이 산업단지들이 다 몰려있어요. 그러니까 이쪽도 좀 성장할 거고요. 그런데 시간이 조금 이쪽은 많이 걸린다. 이쪽은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오늘 장시간 설명을 좀 드렸는데요. 안성에 대해서 궁금해 하셨던 분들이 정말 많았어요. 계속 지금도 전화를 오고 있는데 제가 좀 분석한 것들을 보면 항상 도로 중심으로 꼭 보시기 바랍니다. 도로도 작은 도로가 아니라 큰 도로 그리고 도로에서 서울 세종강고속도로 같으면 인터체인치로 빠져나오는 그 근방중을 좀 유심하게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이 고3저수지도 나쁘진 않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이 325분 국도가 지금 현재 여기는 이 과율산업단지가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면은 여기까지 여기는 4차선이 이미 와있어요. 여기까지 325분 국도가 여기서부터 한 7km 정도 되거든요. 안성시청 이게 이 325분 국도가 어디로 가냐면 안성시청까지 가요. 그런데 여기 벌써 아스콘도 군데군데 깔아놓고 4차선으로 확장도로를 지금 계속 하고 있어요. 올해 말이면 이게 끝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호재들이 있지만은 이 고3저수지 이 325분 국도는 평당 거의 150만원대 갑니다. 사실은 안성이 그렇게 땅값이 비싸지 않았던 동네거든요. 그런데 갑작스럽게 1년 사이에 이렇게 많이 올랐어요. 투자 대비 너무 높게 사게 되면 좀 곤란하고요. 그리고 좀 땅을 저렴하게 살 수 있는 저가에 매수할 수 있는 그런 100만원 안쪽으로 매수할 수 있다면 도로 주변으로 정말 괜찮은 투자가 될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은 안성에 대해서 좀 심도 있게 제가 경험했던 거 실제적으로는 상황을 제가 좀 설명을 드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세히 좀 궁금해 하신 부분들은 조금 더 공부해 보시고 또 정말 궁금하다 투자하는데 궁금하신 분들은 연락 주시면 제가 성심성의껏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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